수현 씨, 출발 출발하면 좀 이상하게 출발 근데 약간, 서현은 지금 약간 고민하는 쪽이에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아, 던져버렸어요, 지금 서현은 아, 지금 자, 다시, 다시 땜폭 빨라지고 수현 씨 지금 카메라로 오, 좋아, 좋아 오, 서현 봐, 서현 봐 오, 서현은 지금 코믹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약간, 그리고 서현은 언니들하고 좀 따로 놀고 있어요 네 아, 좋아요 언니들이 서현 씨 카메라 잘 나와요, 이렇게 펜치고 있거든요 아, 지금 근데, 잠깐만 이 정도 열성이면 나중에 싸우는 연기에서 수현이 때릴 수 있어요 아, 아주 나와요 수현 씨 약간 겁먹은 것 같은데요, 지금 앗, 아주 나와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에요 네, 근데 서현 씨도 혼자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건 의심을 못하고 있어요, 지금 지금 We obviously know that you are very world-famous Of our world-famous group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